팔꿈치를 대고 옆으로 누워 위의 다리 두 번 들고 아래 다리 두 번 들어볼게요. 무릎이 정면을 바라보도록 만든 상태에서 45도 정도만 들어주세요. 윗다리 발끝 세워 뒤로 내리고 아랫다리 허벅지 안쪽 힘으로 들어볼게요. 어깨 주저앉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힘주고 발끝부터 목까지 길게 세우며 따라해주세요. 아랫다리 허벅지 안쪽 힘으로 들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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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게요. 복부 힘주고 어깨 주저앉지 않게 신경 쓰면서 허벅지 자극 느껴보세요. magi roo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